자 가보도록 하죠 어 이건 뭐지? 아 이거 초기구나 어 뭐야 불탄 시체에도에 지금 에너지가 다는구나 오우 뭐야 뭐야 얘들 왜이래 아 얘 얘가 화염방사기인가보다 셰프인가보다 자 쟨 새로운 애죠 어 새로운 애인데 전기로 하면 안되고 얘네들은 자 에헤헤헤 폭발화살입니다 근접신관이 아니라 어 폭발신관화살 신관이라고야되나 폭발 초크화살 뭐 어쨌든 한방이네요 이게 파워가 은근히 세 자 가자 이제 이제 뭐야 총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예 총 많이 쓰라고 화살을 많이 아 뭐야 총알을 많이 줬는데 난 안 쓰잖아 아 아 아 아 아라! 어.. 쟤는 어 쟤 지금 러쉬가 그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어디로 갔나봐요 혼자 아까전에 고맙다고 뭐 뭐라고 하던가 어차 뭐야 저거 아 얘네들 다 화염방사기 애들이 다 다 화염방사기 애들이죠 정면 가피가 매우 단단한데 후방에서 노려야겠네 전기의 자폭이 무력화됨? 자폭 그래? 그럼 전기 화살을 쏴야되는건가 하지만 전기 화살 쏜거보다 폭발은 한막인데 뭐 사격중에 취약하되요 이름이 스콜처야 특수타는 상자 이건 뭐냐 세프핑크 인터페이스에서 쏙 일단 쟤네들 다 죽이고 가기는 짜증날거 같고 해킹한 다음에 화살 쏘면 한방에 죽을라나? 이제 자폭이 다가피가 나의 너의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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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 맞아도 끄딱 안하는데 얘네들 야야 너네들 왜 맞아도 끄딱을 안하냐 한놈한테 세방 박혀있어 화살 야 쟤네들은 폭발 화살로만 죽여야 되는데 안죽어 자 해킹해서 화살 퇴즈 되살야 될거 아냐 아니 판창하나 지금 두개쯤 맞는거 같은데 야 진짜 아니 무슨 쟤들은 너무한데 아 화살 보충할때 없을거 같은데 저거 화살 뽑아야되는데 좋아 그런거 하자네 컴퓨터로 들어오셨네요 이거 인터페이스 어떻게 접촉해 이걸로? 야 이거 인터페이스 어떻게 접촉하려는거야 어? 뭐가 떴는데 지금 지금 뭐가 떴는데 구름과자님도 컴퓨터 두대인가 본데 그쵸 한대는 수면상태에 있다가 뭔가 그냥 영화를 보거나 그걸 보거나 할 때 잠깐 켜고 한대는 주 컴퓨터고 불 팔레 Downton 스카이 롱하실텐데 지금 이제 켰다는것 아 노트볼이랑 데스크탈 그렇구나 그거 두것도 연결해서 쓸수있나요 컴퓨터 두대처럼 이거? 그건 그렇고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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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채우고 요 요 어떻게 해? 아 아 이걸로? 패킹으로 Bizim 오 OOO 자자ㅏ자 제가 잘 죽인다 그렇지? 야 내 화살을 찛еро야돼 화살을 찼어야돼 얘들 다 죽여 아니 야 죽여 아니 얜데 야 바로 옆에 있는데 얜데 어 화살 그냥 뽑았네 해킹해놓고 화살 그냥 뽑았네 아 그 그냥 뽑아도 되는군요 그 그렇구나 아 뒤에서 그 화살 뽑는데 쟤 못느끼가? 화살은 뾱 뾱 뾱 뽑는데 애들은 감각기간이 없어서 그냥 아이 뽑든지 말든지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적이야 뭐 이러는건가? 자 얘네들 채우고 자 쭉쭉하죠 얘네들 상대할 필요가 없을거네 없을거 같애 아휴 이제 얘네들 뒤에서 쓰담쓰담하면은 손 다 베일거 같애 되게 날카로울거 같애 뒤에는 쓰담쓰담하다가 손가락에 남아나진 않겠다 자 수트 바뀌소 야아 역시 사이코 밖에 없어 전 부대원이라고 어 이쪽 이쪽으로 가는거 아닌가? 내 걱정해주네 잠시만 어디로 가야되지? 여기 가는길이 없는데? 여기 가는길이 없는데? 지금 막혔어요 부터 어 이렇게 가는길이 막혀있을땐 주변에 살짝 돌아가는게 거시기 거시기 한데 에이 잠시만 이쪽으로 가는건가? 위로 올라가야죠 아이고 아이고 에너지 에너지 아이고 이거 못올라가잖아 야 야 뭠 이거 이거 이쪽으로 가는거 아냐? 아 야 나에게 야 나에게 아유지 힘을 아유지 저거 어떻게가? 어어어 잠만잠만 여기 화살 상자도 있었네 아유아 뭐..뭐들어왔는데? 가는길 있을텐데 아유 이..이..이쪽 이쪽인가보다 가는길이 있어요 역시 아아 그렇지 여기 맞아요 소류탄상자 소류탄은 뭐 다있고 탄약상자 어? 잠만 여기 화살상자도 있었네 잠만 화살상자 있다면 자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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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무슨 백우공같이 아유 뭐야 너들 임마 한방이야 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